Wait, is that AD ETF? Probably. 이벤트를 맞아서 스웨인으로 소나와 스웨인이 커플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웨인으로 탑을 쓰고요 저는 마오카이로 정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AD AD 시키면 돼요 문도 탑 곳이래요 아 저쪽에 진드 탑이네 상대팀도 마오카이야 캐리의 정글? 네 캐리의 정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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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우는 3 잠시만요. 이거 보여줘요. 왜 누누미드를 하는지 보여준대요. 왜 누누미드를 하는지 보여준대요. 무슨 소리를 지키는거죠? 한국의 웃음이 너무 어려워요. 미치겠다. 이것 때문에 누누미드를 한대요. 이것 때문에 누누미드를 한대요. 진짜? 다른 장점 없어? 다른 장점? 라이베스의 장점? 그게 끝이래요. 상대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대요. 레이스 다음에 블루. 레이스하고 블루. 미니는 생선까지 30초. 방풀 당해가지고 갱 먹을 것 같아요. 세인트가. 조심하세요. 하하하하하. 자, 내가 프리객에서 배웠듯이 이제 내가 하는걸 잘 보고 배우라고. 하하. 하하. 정말 기분이 좋아. 길도 말먹어. 마치 라이언스이 날 만들었을 때 같은 기분이야. 네. 네. 목소리가 어떤 것 같냐, 블루. 그 목소리가 어떤 것 같냐, 블루. 아메리카가 더 좋아해요. 미국 건 2에서 미국 게 좀 더 편하대요. vousždy. 근데 웃으면 미국 게 метр 낫대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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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 아파, 정신 아파. I got you. I got you, 캐리. 블루 좀 쳐주지. 아, 투패 왜 났어? 리시도 안 해주고 갔네? 약간 세인트가 해준대요, 대신. 너 때문에 멘탈 붕괴될 것 같아. 서라크가, 오 마이 갓, 나는 멘탈 붕괴될 것 같아. 이게 다 게임의 일부래요. 아, 아, 아. 한국 게임의 어떤 수준은 어떤 것 같아? 이런 거 좀 물어봤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level of the Korean player in general? Oh, you mean if when they're on American servers? Yeah. I don't know, like, when Koreans play on American servers they just troll really hard. 어,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미국 서버에서 했을 때는 너무 트롤링만 했대요. 그니까 한국 애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애들이 트롤이에요. 그니까 한국 애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애들이 트롤이에요. 너도 트롤이냐? 아, am I a troll also? No, I didn't die. 난 트롤 아니고 그냥 못하는 거래요. 난 트롤 아니고 그냥 못하는 거래요. 나 완전 짱이야. She couldn't kill metal. 어, 미드 죽이래요. 미드 죽이래요. 미드 죽이래요. He said after red. pieds에 무제한 나한테진. 비 병에 있는지? 야. 피가 없는데? 체 Base top många author 하는 거 있는데 그래 다 envision! 마오카야 작 ssd 마오카야 나의 од mett였 clo , 허자. 싱 로 아! 우리 가위대요! 죽였대요! 아! 죽였어요! 아! 노! 아! 우승! 아! 괜찮대요! 그쪽으로 가지마요! 그쪽으로 왜 갔니요? 아! 쥐이 한국의 바디! 이상한 데로 갔대요 내 딴에는 스킬 피하려고 오, 스킬을 도전했었고. 오, 마나 없었었는데 왜 그랬냐? 그랬구나 오, 더블 버프 이제 더블 버프 있대요 이제 다시 죽이래요, 더블 버프 있으니까 몰랐어, 그랬구나 에이피 룬을 못돼 세인트 지금 룬이 잘못돼서 에이피가 없어서 하기 좀 어렵대요 에이피 룬을 플레이를 아아 잡아야 되는데 진짜 캐리가 정말 말해야 돼 룩스 좀 있으면 룩스가 집에 간대요 룩스가 왔어 왔어 타워다이버 타워다이버 아, 벌써 갔대요 아아 죄송해요 오, 마이 갓 나 완전 짱이야 오, 마이 갓 내가 다 잡는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내가 다 잡는다 오, 마이 갓 내가 다 잡는다 왜 기다려요 형 그냥 가지 쟤는 그냥 타워쪽으로 뺏어 오 오 오, 더블 버프 럭스 더블 버프 럭스가 좀 힘들대요 더블 버프 럭스가 좀 힘들대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워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아래쪽에 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갱 오면 워드가 몰라 럭스가 모를거에요 밑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오래요 위쪽으로 오래요 오케이 간다 이리 와요 심각한 적 아 다음대로 дух이 워드 그 쪽에 워드 itz 럭스가prech 어, 나, 철학, 철학, 낚시래요, 낚시래요, 조심하네요. 블루, 블루 컴. 어, I don't need it, I don't need it. 블루 필요 없대요. 진짜? You think really? 네, 네. 누. 누눈은 필요 없대요. 3 mana. 내 passive. 아, 누눈은 passive 때문에, mana 관리가 되게 쉽대요. 아, mana 돌려 받으니까? 네. 탁월한, 내 작전에 휘말린 감승인 어때? 웃겨 키를 못먹었다고 이러는거 아냐 지금? 키를 못먹었다고 이러는거 아냐 키를 못먹었다고 이러는거 아냐 근데 방금은 우리가 좋은거 아니었나? 근데 방금은 우리가 좋은거 아니었나? 좋았대요 누누, 이거는 지금 트롤링인데? 이건 트롤링인데? 아니 아니요, 바텀이 너무 늦게 왔대요 바텀이 너무 늦게 왔대요 부츠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늦게 왔대요 바텀이 없었구나 바텀이 없었구나 괜찮아요, AP, 누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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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로컬 캐리 저거, 저거 걱정해주세요 아베셜, 아베셜, 아베셜? 아베셜, 아베셜, 아베셜? 아베셜, 아베셜, 아베셜 로아 세인트가 지금 어비셜을 누가 할건지 물어봤어요 이렇게 아 좀 팀워크 맞으면 서로 어라템이 겹치지 않게 그런걸 물어봐요 우리 팀에서도 메라랑 클템이 누가 시러 갈건지 물어봐요 마나 없어 어깐, 미루는 마나 없었구먼 이즈을 갱 아, 근데 그 기가 막히게 와드가 있나? 있나본데 러브는 아마 다른 뜻이네요 행동에 응대 맞대요 탑에 워드인증이 맞고요 아니요 마지막에 싸우고 뭐란말이야 지금 탑에 워드인증이 맞고요 제가 고스트 없다고 얘기해줬어요 왼쪽으로 갑니다 가 3분만을 이용합니다 2 1 왼쪽으로 갑니다 자기만요 왼쪽 제가 캐리의 이름이 왜요 캐리의 이름이 캐리입니다 왜요 내 이름은 김 캐리어 너무 짙다 제 닉네임 바텀, 두 바텀 바텀 조심, 바텀 조심 마오카이 간대요, 바텀에 바텀 타워다이브 당할 것 같대요 네, 우린 가속해 캐리 형, 캐리 형도 그래요 바텀에 타워다이브 할 것 같대요 라이브 이브 오, 너무 많다 안 twenty game 나 좀 더 필요하네 나이 다는 관계지 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대 우후 일기만 하네 일기만 하네 학생 중이야. 나이스인데? 예아 이게 드래곤. 어 용하재야 용. 오케이. 오오오오. 나이스. 오케이. 스마이트. 항상 스마이트가 없더라구요. 세인트는 스마이트 놓치기로 유명해요. 아 진짜? 방금 얘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내 스마이트 다 놓치는데. 난 스마이트가 없더라구요. 아 중독성 있어. 정말 낙지해. 아 나 메달. 그치 미드라서 CS 너무 많이 놓친데요. 지금 바텀이 문제구나. 근데 뭐 킬은 되게 없어네. 오케이. 바텀 간다. 땅쿨 땅쿨. 땅쿨은 뭐라그래? 아 음. 격갱, 격갱, 격갱 격갱, 격갱 격갱, 격갱 격갱 요고 요고 격칸데요 나이스지 너도 아까 그랬잖아 격갱 너도 아까 그랬잖아 그 때는 제가 얘가 할 일 다 했대요 방금은 성공적이었어 지금 나의 갱이 어땠는지 함 물어봐봐 나의 갱이 어땠는지 한 번 물어봐봐 캐리의 갱이 어땠는지 알아 매우는 참가자 오오, 잡아va 2패 나이스 죽은 다음에 랩을 쓰면 된대요 하하하 도발 도발 도바야, 너는, 선수가 다운을 말하는거에요. 블루 내 노래요. 뭐야, 형 필요없다며. 아, 너는 마지막으로 블루가 없다며. 난 랜이 필요하지 않나. 어, 근데 라인에서는 필요없는데, 이제는 필요하대요. 이거랑, 형이 한 번 먹었으니까, 이제, 너무 욕심을 버린대요. 형이 한 번 먹었으니까, 이제, 너무 욕심을 버린대요. 오케이. 근데 성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대화는 잘 안되지만. 되게 착해요, 애가. 그거는 정말, 뭐,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He says, even though, he doesn't speak English, he thinks you're a really good person. You have a really nice personality. Thank you. Let's thank you in Korean. 감사. 감사합니다. I have a girlfriend. Do you have a girlfriend? Are you asking me out? Do you have one? Do you have one? He says, he's not Tarek. No, not right, no. He's not Tarek. He's not Tarek. He's saying, good guys don't have girlfriend. Good guys finish last. Nobody said, okay. It's like, well known on the internet, I'm not a good guy. I'm just sick, so I'm weak right now. Can't be that guy. I can't be that guy. I'm just sick, so I'm weak right now. Can't be that guy. No. She's bad at cooking. She's bad at cooking. She's bad at cooking. She can't eat food because she's bad at cooking. She's bad at cooking. They're food good at eating. She's bad at cooking. I have a double lift. Yeah, we can get you top. I have a double lift. It's probably fine. We should Tare dive him. Tare dive him. Tare dive is no way. No wars. 나 오라클 럭스 그쪽에 있대요 조심 신도 없는데? 집에 갔나보네 럭스 죽이세요 럭스 죽이세요 럭스 죽이세요 부시로 들어가요 부시로 들어가요 마오카이 죽이세요 마오카이 죽이세요 신지가 그쪽에 갔대요 럭스 죽이세요 형 형 저 뒤쪽으로 가요 조금만 시간 꺼세요 어 특표도 오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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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뽑아달라요 근데 얘가 되게 친친하게 뽑아달라요 책을 뽑으라고? 그러니까 나보고요 그 뭐지 아 흡책? 흡책이요 근데 얘가 그다지 필요없는데 뽑으래요 지금 럭스가 제일 아프지 뭐지 흡책을 뽑아달라요 저게 힘들면 좀 말해라 이건 건설적인 비밀 나이스 나이스 우리 킬디어스는 굉장히 앞서고 있네 잡았다 이거 럭크아 럭크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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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못 잡았네 이거 죽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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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난 좀 흡책으로 산을 넣으면 난데 아 4대 5 싸움이였어 4대 5 싸움이였어 소라카 보고 마나 달래요 여기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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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나왔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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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 다시 알았다 용 시작하자 E&Q 콜라운이 맞지? TF는 다 없네 아니 아니 TF는 다 없네 Green thing is always bug 아니 이걸로 정해졌어 네 오케이 이제 투패 궁 있으니까 이거 해도 된대요 예말은 나도 갖고 있어 다 어디갔어 저쪽 팀? 둘 밖에 안보여 데인 조심 남신 나왔따 이거 다 잡을 수 있다 다 잡을 수 있다 고고고고고 저도요 나 나 다 죽었다 나 다 죽었어 난 죽었어 나가 날씨 나 모두가 다 죽을 거 아니야 나이 난 그 문자가 다 죽었어 그 문자 그는 적은 open 아 씬드 싫어 진짜 아 아 여기가 용 빨랑 힐하고 용하재요 지금 지금 집 빨랑 집 지금 집값 내 암호가 세인트가 지금 암호 필요해가지고 존야 를 뽑겠대요 아 아 리치베인 판대요 리치베인 판대요 리치베인? 리치베인 대미지 좋대요 리치베인 판대요 사실 cdr 아 cdr이 필요해가지고 대파를 샀대요 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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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드 밀래요 아 아맨 대파대요 대파대요 우리 AD 누구지? 특패요 오라클 쟤네 오라클 없으니깐 우리가 오라클 있으니깐 다른 쪽에서 그냥 베이팅해도 될까 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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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바이러스 바론 바론 낚시하자 바론 낚시 바론 낚시 우리 수라카 시작할까요? 4v5 4대 오니깐 시작하자요 와저도 없네 캐리스는 다른 월드 뒤에 있어 애들 오니깐 이거 한 번 돌아도 된대요 싸우래요 싸우래요 1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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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드 밀래요 지금 발음 불가능하세요 오우 나이스 오늘 왜 이렇게 빠르지? 2불로 프로판스 두 명 있어서 빨리 빨리 끝나요 자 캐리 형 꽤 한대요 정글 사랑해 오늘 사실 첫 경기를 지는 바람에 상당히 불안한 출발이었는데 오늘 세인트 비처스와 함께한 게임이 굳이 이렇게 영어로 소통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정말 재미있어요 그닥에 또 같이 게임하는데 큰 부담감이 없고 자 지금 그 상품권 밑에 나오는 지금 이분들이 있죠 네 같은 편 그리고 상대 팀도 이렇게 저희가 이름 연락처를 rollcarry 골뱅이 한메일점 넷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어떻게 되는 거야 I don't know 일단 지금 잠깐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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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